여보세요 어 마너라 찬성이 아직 안 왔는데 어 전화를 안 받네 집에 오면 이따 내가 똥어직 세차 끌고 데리러 간다고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마너라 찬성이 오늘 늦을지도 모르겠다 어? 왜? 오늘 여자친구가 왔었어 뭐가 와? 미국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왔거든 찬성이 만나러 집으로 왔었는데 밖에서 만났나 보다 둘이 어 깜짝이야 야 너 벌써 온 거였어? 고찬성이 여자친구가 있어? 누군데? 예쁘? 어 그게 그 됐어 말하지마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 누가 궁금하대? 난 관심 없어 갈게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얘기해봐 드러나보지 뭐 그 여자 예뻐? 예쁘냐고 예쁘지요?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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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 산체스 산체스는 참 감이 없어 우리 산체스는 아무것도 모르지 바보 같은 산체스 아 하 그렇게 예쁜가? 되게 예뻐 어 예쁘고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찬성이랑 되게 잘 어울려 사진 있는데 볼래? 내가 찾아올게 기다려봐 그 사진이 정말로 예쁘면 당연히 산체스 너는 죽는다 야 마노라 이거 봐라 마노라? 갔어? 산상에 미라씨 만나느라 너나 본인은 아 닮소 한장 변화 얇게 너는 그리기